여러분들은 시력이 골프 성적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아 필드의 경사나 홀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질환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한 코너 전재현 원장 문안 의사들입니다 앞으로 가장 알고 싶어하는 눈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드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적극 문의 받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력이 골프 성적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골프는 넓은 필드에 나가서 공을 치면서 지구력이나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죠 생각 외로 쉴 틈 없이 눈을 사용해야 하는 스포츠 골프는 오랜 시간 홀에 공을 넣기 위해 멀리도 보고 땅의 각도를 보기 위해 앉아보기도 하는데 눈이 건조하거나 뻑뻑할 경우 안구 조절력이 약화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아 필드의 경사나 홀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40, 50대 중년층이나 더 높은 60, 70대 노년층에서도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년 골퍼분들의 고민은 퍼팅 라인을 보기 힘들거나 퍼터를 하는데 라인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노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노안은 수정체 조절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노안 현상인데요 요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젊은 노안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외선은 눈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골프 같은 야외 스포츠를 할 때 골퍼분들은 필이 챙이 있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셔서 안구내로 들어가는 자외선을 사전에 막으셔야 합니다 남녀노소 즐기게 된 골프는 재미난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았지만 그만큼 눈 시력에 따라 실력이 차이가 나게 되는 스포츠입니다 40대 이후라면 눈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골프를 오래 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5. 5. 6. 6. 7. 7. 7. 7. 18. 14. 16.